안녕하세요 진짜 핸드폰 카메라로 영상 찍는 거 백만 년만인 것 같은데 우선 피곤해요 피곤하고 영상 틀자마자 막 피곤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요 제가 지금 쓰리샵 하고 있는지도 한 세 달? 세 달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고 사실 학교도 지금은 학점은행제가 끝나서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 달부터 다시 두 개예요 그래서 요새 좀 쉴 틈 없이 달리고 있어서 비타민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어요 서클타임 관한 거 발표 수업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8시 오전 8시고요 학교 시작이 9시 반부터여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저는 지금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브이로그 편집을 좀 하고요 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 먹고 싶지 않으니 수업도 네 아파트 we can't go over it we can't go under it we have to go through it splash splash let's go together 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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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her friends the lazy dog the sleepy cat and the noisy duck the little red hen she works so hard every day but her friends did nothing yellow eyes what about his nose what color is it blue yellow what color red and white and one flew away how many left one one only to me buzzing by me they pay me what are you doing third and third again but they could not put it up wow congratulation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yeah oh nachos oh oh yes thank you o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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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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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my yes 너희들 너무 행복해. 난 행복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최고. 짱! 짱! 장구장. 개봉하네. 제러미! 누구야? 내가 보고 계신가요? 너는 왜 생각나요? 아니. 그녀는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환경이 됐어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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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일어났구요. 현재 시간은... 6시 63분인데... 한 10몇 분도 못 들려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DK에서 일어난잖아요. 토 1월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커피예요. 맨날 사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냥 좀 사놓고 쟁여놓고 먹는 편입니다. 일단은 저는 일어나면 침대에서 오늘 하루 뭐 할지를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이번에 MBTI가 피해서 제의로 바뀌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혼자 살면서 계획이 없으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즉흥 100% ENFP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ESTJ가 나온 거죠. 놀랐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면 한 5분 정도 눈 감고 생각을 해요. 아 오늘 뭐 해야 되지? 난 대충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대부분 다 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어제 나무 포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배너, 채널 배너를 제가 좀 바꾸고 싶어서 그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데이케어는 제가 전기 자는 거 봉봉이 타고 다니잖아요. 내 사랑 봉봉이. 저거 타고 가면 한 5분, 6분밖에 안 걸려서요. 한 8시 20분에 나가면 돼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역시 일해야 좀 가까이 살아야 돼요. 가까이 살아야 돼. 오늘은 비가 옵니다. 배드. 원래는 진짜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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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데 이정도 빌면은 꾸빅 필요 없어요. 메인 꾸빅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 타임. 으흠? 으흥. 어흥. 으흠. 이번 주제는 다음 주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건 내 놈이죠? 이거 제 놈이에요 이거 제 놈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이거 제 놈을 얘기해요 이 코코넛을 먹을거에요 지금 우리는... 오! 캐피탈 힐파크에 있는거에요? 정말 날씨가... 여기는 저의 바이크이구요 여기는 진짜... 다운다운이랑 버나비랑 다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원래 친구랑 약속을 가려고 했거든요 기가 좀 빨려가지고 오늘은 당 충전하고 그냥 집에서 좀 쉬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브이로깅할 때 찍었던 건 슈가쿠키라는 거거든요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 5,000원에 8개였던 것 같은데 이런게 진짜 답니다 진짜 진짜 인공바닐라 향이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단걸 좋아해서 가끔씩 사먹는 편입니다 음... 달아 잠시만요 좀 후줄근하죠? 일하다가 찍어가지고 예 바랍니다 이 노래는 갈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예뻐요 그 배우도 해봤어요 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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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찌 됐든 뭐라도 끝내보겠어 그런 맘으로 하루를 시 살게 이건 10달러 너 배고파요? 뭐지? 오 마이갓 이거 좋아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오우 이거 한국어 오우 1 1 1 1 1 2 1 2 1 2 1 3 2 1 2 1 2 2 2 2 1 2 1 2 이게 진짜 미친맛이라구요 월요일 아침 믿기 힘들겠지만 일어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위클리 레포트 내는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랑 또 과제가 두개나 있어요 방금 샤워 끝내고 학교에 위클리 레포트 보내고 과제 두개까지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 살다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메일 같은걸 쓸 때 좀 오버리액션을 하게 된다고 해야하나 근데 영어실력이 늘고 있는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1 2 3 4 4 5 5 6 6